자 여기 보시면 한화 갑지 인생이에요 최저 5천원 일단은 여기 한화손해보험이 다음달부터 제2의 독감처럼 정말 불티나게 팔릴 것 같고 조기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장보험료 5천원 최저로에서 최대 6억 암치료비죠 암치료비가 5천에서 만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점은 20년 갱신형이란거 20년 갱신 나머지는 단돈 만원에 독감치료비처럼 가입이 정말 폭주할 예상이다 라고 한화손해보면 자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대봐야 알겠죠 고고당 고혈압 고절 당뇨 무활증으로 인수가 가능하죠 자 5년간 최대 6억 다들 아실거에요 그래서 특정치료비 최고 2천만원씩 암치료만 받아도 2천만원 종합치료비는 최고 1억까지 구간별로 그래서 뭐 5천만원 5천 4백만원 나왔다 1년간 그 5천만원 받구요 뭐 7천 2백이다 그러면 7천만원 받고 그 구간별로 커트라인 넘으면 그 진단비가 최대 1억까지 전이암이든 재발암이든 잔여암이든 모두 다 구별 없이 5년간 5억까지 최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형으로 나온다 암특정치료비죠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연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에요 간단한 수술 부터 항암치료 고가의 실 의료기술 까지 암수술 항암 항암 방사서 호스피스 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본인 부담은 비용 본인 부담 비용이면 급여 비급여 모두 합산해서 가입하셔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5 암치료비에요 5천원 부터 5가 뭐냐 이거 1억이고 5천원 5천원 부터 최대 1억 5년간 그래서 보험료가 4천원 뭐 6천원 이렇게 되면요 종합특정치료비 그러면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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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비는 2천만원 천만원 못 받지만 치료비처럼 식으로 쭉 쭉 이렇게 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보별로 네 이거 괜찮긴 했네요 장점은 최저 보험료 5천원 네 뭐 1인실 뭐 60만원도 아니고 고혈압 고지적 당뇨도 할증 없이 인수 감의 면책 없이 바로 보장이 되구요 기가입전은 노스콜이 연계조건 없이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5천원 나머지 바로 보장 통합 암 전이암도 탑재가 됐다 나머지는 다 안됐다 그래서 하나손의 몸이 늦게 나오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거 다음에는 할인 맛집이죠 시그니처 10명 중에 4명은 시작부터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거죠 38.4% 최대 75%까지 10일에 할인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특히 유방암 여성분들 유방암 많이 걸려요 정말 요즘에 40대부터 50대 사이에 최대 1억 5천까지 배타조 사용권으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6개월 동안 단독해서 판매할 수가 있다 유방암 수용채앙서 이렇게 가입되고 유방암 3천만원 유방암 3천만원 유방암 6천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성 생애 1호종 수수비죠 지금 현재 하나손의 보험도 1호종 수수비가 임시출산, 요시금, 재앙적이, 치액, 생부약간이 쓰고 있다 49세 이전에는 관여수술 계보, 복관경, 로봇수술, 자극근종 500만원 난소난과 관여난소난종은 500만원 50세 이유는 추간판 500만원 나오고요 인대골절 30만원 2종 근데 아쉬운거 비관열만 없고 간열만 있네요 솔직히 요즘에 간열 아파서 잘 안하거든요 비관열을 하지 매회지금 항상 얘기하죠 수술할 때마다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동의질병 재수술 각각각 1종 이렇게 흔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통합진단비 5종이에요 그래서 업계 유일하게 할인 가능 50만원 구간으로 유병자든 표준형이든 괜찮다는 거 상해 질병치료비 40세 여성 남성 올 때 일반고지형은 25,000원 28,000원 근데 6형으로 하시면 5년부터 10년까지 입원수술 안하면 19,000원이 23,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사고시에 할인도 폭도 남다는 찐텐텐이에요 10년 고지형 보험료 비교하면 일단은 여기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고지형 33,680원 6형 22,700원 1형 대비율 할인율은 32% 타사보다 더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신한도 아니고 감에 면책 할증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바로 보장 안보험 신한권 좀 쫓아있네요 그래서 꼼꼼한 땡땡 김땡땡씨는 현재 고혈압 고지에 당뇨 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할증이 안되겠죠 전립사암이 소외감이 아니고요 가입 즉시 100% 그리고 건강보험 1년마다 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니즈에 하나와 함께합니다 더 건강한 안플랜도 그래서 하나손의 몸은 지금 라이프 플러스 더 건강한 하나님이죠 무사고 가능하지만 타사들은 안되요 건강고지형도 가능하고 타사는 안되고 담보들도 34개 나머지는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하나의 큰 메리트다 통합담보 더 강력하게 3회 노보험이죠 남녀 생식기함 남자 8회 여성 9회 통합전이함 7회 8회 상해 질병치료비 이 모든걸 병원비 영수증만 가져오면 보상을 해준다 통합내질환 총 6회 21개 코드 통합심장질환이죠 총 8번 35개 코드 그 다음에 무사고 계약전환도로 즉 6형 305에서 355까지 계속 할인이 돼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3호 안플랜도요 305 고지인데 보험료는 355 이렇게도 많이 가입이 돼요 약 32%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게 큰 장점이죠 자 실손보험의 짝퉁이죠 실손면책까지 보장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라면 모두 합산해서 특히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진료비 약관 임시출산 한의원 출산법 물리치료 도수치료 우울증 정신장애 신척성 선척성 이런걸 모두 합산해서 일단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품란 보죠 상해 질병치료비 상해 질병치료비 그래서 하나는 갱신주기가 이렇게 타사는 갱신 비갱신청 있고 요한병원이나 정신병원 되는데 다 안된다 무사고시에도 계속 할인을 받는데 이건 안된다 상해 질병치료비 5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그래서 쭉쭉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사는 안된다 상해 질병치료비 연간 1회에 100만원부터 천만원 구간별로 가능하다는거 기존에는 3,5호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거죠 나머지는 별로 없는거 같아요 보상철두 하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